자 패션쇼 노아정씨가 나와서 비비각씨를 불러주겠습니다 자 노아정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 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이 세상 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저는 느낀 그대로 내 나슴에 닿아있는데 우리 부대 만남은 고연이 아니에요 서로 감절히 원하 열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에 우리를 달라봐요 난 비비각씨되요 이 세상 그 날은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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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는 기운이 나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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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